가만있어 봐 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얼굴 좀 볼까 놀라 님 어 면상 세팅해 오신 분들 있나 어 이분 누구야 누구야 아이디 아 라이 라이버 h 님 약간 면상 세팅들 해 오셨네 이제 시즌 3라고 유장님 유자 유장님 페인팅 위치가 좀 옆으로 삐딱 삐딱 선 탄 것 같은데 어 그 다음에 포켓볼 님 그리고 뭐야 이거 또 아 이건 기본 위장 인가 보네 어 기본 위장이고 어 디그론 님 어 건별 님 엔지니어 이거 뭐야 야야야야 어 컴퓨터를 살 때 여러분 피지 플러스 어 큐뷰 를 드리고요 하늘완까 왁청자 혜택 어 하늘완까 왁청자 왁청자 할인 혜택 할인 혜택 그리고 안구정밀검진 무료 개통넷 이용하시면은 현금사은품 현금사은품이 아니죠 현금을 수십만원 상당의 현금을 드립니다. 아 누구야 엔지니어 좋았어요.